안녕하세요 세이카의 작방의 세이카입니다 자 쟤를 없애야 되는데 지금 죄송하지만 영상이 거의 한 일주일 아니 한 열흘 만에 지금 찍는 거라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해봅시다 분명 얘를 없애는 건 맞아 와 진짜 진짜 싫다 하긴 진짜 싫다 와 어떻게 해야 되니? 이럴 때려야돼 얘네 때리는 것도 일인데 이제는 이제는 이게 다가 아니라 지금 난리 났네 얘는 그냥 터뜨리자 그냥 맞추는 것도 귀찮고 터뜨려도 없애야지 이거를 뭐로 해볼까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제가 이거 떼는 방법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지금 에너지가 거의 안 달았다고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이 시간이 되나 시간이 안되는데 이제 여기 이제 터뜨리고 일단 터뜨릴 것 좀 터뜨리고 말실 것 좀 마시고 총을 좀 바꿔서 그나마 이게 좀 나을 것 같죠 그나마 이게 좀 나을 것 같죠 자 터져 터져 얘들아 터져 가만있지 말고 터져 계속 계속 뛰어다니지 말고 터지라고 지금 대충 보니까 이 노란색을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노란색을 맞춰서 아니 이 노란색을 맞춰서 아우 정신없어 아우 나 이래서 쟤를 하기 싫었던 거야 이 노란색이 나오죠 가운데 노란색이 나오죠 가운데 노란색이 나오면은 가운데 노란색이 때리고 오케이 아우 아우 싫어 아우 아우 다 되나 빨리 하이퍼 드라이브다 하이퍼 드라이브 자식 후간에 일단 먹을 법도 다 먹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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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하이퍼 세일의 호환状態은 좋겠다 좋겠다 신청하자 그럼 돌아가 이쪽은 포트에 포트에 하이퍼 오우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흥믹의 핵심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흥믹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인류들이窮地에 도착할 때 네이티브는 상타이不明의 괴롭게 그리스도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네이티브와의 싸움에 안드로에이돈스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넓고 인류들은 어떻게 콜로니에 도逃げ延びました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전쟁이 없었죠 이 전쟁이 없었죠 어... 이 전쟁이 없었죠 그 전쟁이 없었죠 그 전쟁이 있었죠 아니... 아니... 역사는 승리자의 입장에서 쓰게 되어있고 승리자가 필요 없다면 안섰을 수도 있겠죠 역사는 또 어디로 가야되냐 어려운 데만 아니면 좋겠는데 바로 밖으로 그냥 빠져놨니? 아니 모시고 나왔네 모실러 말을 어떻게 시키더라 다 까먹었어 나왔네 위험해 야 아이씨 진짜 이거는 좀 개선해야 돼요 이거는 너무 말 시키기가 힘들어 너무 말 시키기가 힘들어 이렇게 말 시키기가 힘들어 너무 말 시키는 거 잠깐만. 뭐 안한게 구별이 되실 수도 있잖아. 가장 좋겠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서버케까지 신경 썼다고. 가입시다. 서버케는 나중에 메인케 를 먼저 근데 이렇게 높이가 맞으면 앞부분에서 불을 뒤로 발사하면 뒤에 그런 엔진에 불이 닿는거 아니야? 뭐 아다스 차가 안들었겠지만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가놓는가? 오케이. 어디다 줘야되니? 이쪽이었어? 방향치가 이게 참 힘들어요. 엉덩이 힘들어. 이게 뭐야?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는거 아니었어? 잔잘한다는 인사리. 잠잘한테도 가질거리에 불이 자신이라고 하 monitors. 아직도 빛이는 친구들 freak 그는 안에서, LarsMont G는 sembi. 2층이나 지하 쪽이 아닌가? 여기 안으로 아예 누나? 아,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 뭐? 뭐가 좋을까? 아, 뒷머리는 고정이야? 아하 어, 이거... 이쪽은 괜찮은데... 지금이 이거잖아. 아니, 이것도 나쁘진 않아. 이거는 너무 애 같고... 이거는 너무 꾸몄고... 이렇게 어울리는게 없나? 난감하네... 이런... 그래도 기왕... 기왕... 기왕 시작했으니까... 하나만 해봅시다. 아... 기왕으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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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쪽이 어떤거 할수있습니다. 정확히 활성화가 안되있네요. 아 그냥 타면 돼? 버튼 안넣으면 돼? 아 그냥 타면 돼? 6포인트 6포인트면은 디보지아 6포인트면은 연필없을 것 같은데 5포인트 이걸로갑시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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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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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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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